주무관님 들어와주세요 미국 왔다 미국 타임스퀘어 자 영국 자 일본 후지산 자 포항 에펠탑 잡아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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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네 빨리요 빨리 주산이 여기 배달이 도서관이잖아요 여기는 왜 온거에요? 뭐 책이라도 읽으라고요? 여기 배달이 도서관에서 세계일주 할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아니 도서관에서 무슨 세계일주를 해요 안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바빠요 우리 촬영해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해요 주산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대본 드릴테니까 5분만에 외워주세요 아 이걸 어떻게 5분만에 외워요 주산님 할 수 있어 벌써 10초 지났어 우리 추우니까 추우니까 나네 들어가서 해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무관님 5분 됐어요 가시죠 아 벌써 5분 됐어요? 배달이 도서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영상 제작실 대관과 영상 장비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영상 제작실 운영이랑 세계일주랑 무슨 상관이에요? 주무관님 조금 이따 말해줄게요 안녕하세요 배달이 도서관에서 사사로 일하고 있는 이은정입니다 그럼 영상 제작실로 가실까요? 여기가 배달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영상 제작실이에요 와 여기 영상 장비가 되게 다양하네요 이 장비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 제작실에는 올인원 방송 시스템인 VMIX랑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 오디오 믹서, 캠코더, 크로마키 배경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장비랑 프로그램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교육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영상 제작실에서는 영상 제작실 시설에 대한 안내랑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의 작동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으신 초보자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인 허건강 주사님 교육해주시죠 네? 제가요? 제가 무슨 교육을요? 이 뭔 XXX야! 여기 보이시는게 크로마키라고 해서 이거를 배경으로 놓고 촬영을 하신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에서 배경을 편집하면 다른 배경으로 합성을 하실 수 있어요 초보자님 제가 말한 세계일주 가는게 이거였어요 아 이게 세계일주였어요? 아 이거 영화 제작할 때 많이 봤던건데 재밌겠네요 한번 가보시죠 그럼 주무관님 들어와주세요 미국 왔다 미국 타임스케어 좋아요 자 일본 후지산 야호 무야호 애펠탑 잡아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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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제 여기 PC에서 편집하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요 편집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컨트롤 K를 누르면 영상이 중간에 잘려요 만약에 배경음악 같은거 깔고 싶다고 하시면 오디오도 넣고서 편집을 하시면 되세요 휴 어우 끝났다 제가 만든 영상 보시죠 저는 오늘의 영상으로 가르치다 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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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어때요? 제가 이번에 영상 절착실에서 만든 건데 괜찮죠? 그쵸? 네, 끝!